빌트인 냉장고 철거 후 선반 설치 작업입니다. 철거중입니다. 빌트인 냉장고 철거 후 수납장으로 개조공사입니다. 빌트인 냉장고를 철거하였습니다. 빌트인 냉장고 철거 후 모습입니다. 이제 장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빌트인 냉장고 철거하고 공간장 만들었습니다. 콘센트도 따내기 했구요. 선반 설치했습니다. 빌트인 냉장고 철거 후에 장으로 교체하였습니다. 문화 다 철학 이렇게 빌트인 냉장고 문을 활용하여 문을 만들고 닫혀 닫히는데 그렇지 닫혀야죠 오케이 마무리 닫히는데 닫히는데 단골은 닫히는데 닫히는데 한글자막 by 한효정